송원재TV 시작하겠습니다. 국방 문제로 또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6일이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 서울 상공이 뚫렸다. 용산 대통령실도 촬영이 됐느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 국방이 정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지적이 됐고 또 어제 국방부가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촬영 용산의 비행금지구역 대통령실을 주변으로 해서 3.7km는 비행금지구역입니다. 이 부분이 뚫리지 않았다라고 해왔다가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도 무인기가 침투를 했다라는 게 드러나고 이 국방부의 발표와는 달리 국회에서 국정원에서는 대통령실이 촬영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의 논점이 나옵니다. 정말 북한의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을 했나? 용산 대통령실을. 그 다음 8일 동안 어떻게 해서 우리 군은 이 대통령실 용산 금지구역 침투 이 사실을 몰랐나? 숨긴 것인가? 또 지난달 26일에 이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했을 때부터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 군 출신입니다. 김병주 의원이 계속해서 용산이 뚫렸다. 대통령실 촬영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주장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도 모르는데 어떻게 민주당에서는 먼저 알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북한의 무인기에 의해서 서울 상공이 뚫렸을 때 그때 제가 송은재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전반적인 우리 국방체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군 기강, 전투 태세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 이 점검을 위해서 국방개혁, 국방개혁을 이제는 내세울,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많은 부분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건 노동, 교육, 연금 개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방향, 앞으로 5년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난 5년 동안 이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잡는 부분 적폐청산과 국정운영 방향을 바로잡는 이게 어쩔 수 없이 윤석열 정부 5년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대 개혁 이외에 국방개혁, 또 정치개혁 윤석열 대통령이 새벽부터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서 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자 이건 이제 정치개혁의 시발입니다. 여야든 정치를 좀 바꾸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정치개혁을 내세워야 한다. 지금 국방의 문제는 국방개혁을 내세워야 한다. 윤석열 정부 내내 추진해야 될 이 노동, 교육, 연금개혁 이 3대 개혁과는 별도로 국방과 정치개혁이 시급하다. 그때그때 맞춰서 국방이나 정치개혁 이런 어젠다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지금 국방의 문제, 기강회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투태세가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대통령실에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할 때, 홍보를 할 때 또 집권여당에서 그걸 뒷받침을 해줄 때 정확하게 국방개혁이다. 또 중대선거구제 이 부분은 단순한 제도의 부분이 아니고 정치개혁, 정치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개념 설정을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지금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냐,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누구의 잘못이냐, 여야 간의 논쟁이 붙고 모든 사안이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정리하면서 제대로 개혁의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개념 설정부터 정확하게 해야 한다. 국민들에 대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이 국민들에 대한 설명부터 지금 무인기 침투가 제대로 대응이 됐느냐, 왜 국방부가 제대로 몰랐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건 국방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냐, 윤석열 정권의 잘못이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튼튼한 우리 국방이 더 시급한 겁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을 문재인 정부에서 조작을 했느냐, 조작을 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아파트 가격 안정이 더 시급한 겁니다. 그런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무인기가 침투를 했는데 정말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을 했느냐 지금 군에서는 침투를 했지만 3km 정도의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의 실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카메라 성능이라든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하지는 못했다.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정원에서는 촬영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의 발표가 다른 겁니다. 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촬영을 했다. 했을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면서 지금 국방부의 태도가 잘못됐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대목입니다. 서울의 상공이 뚫렸고 용산까지도 일부 뚫렸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궤적상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에서 어제 국정원에서 발표한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게 지금 맞는 부분이다. 이게 타당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배제하지 않고 대비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차원은 맞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8일 동안 우리 군은 이 금지구역 침투, 용산 침투에 대해서 왜 몰랐느냐. 왜 말이 바뀌느냐. 대통령도 지난 3일에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것은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공개를 지시를 했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대로 군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이 지금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숨길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군은 8일 동안 금지구역 침투 이 부분을 왜 몰랐느냐. 워낙 그 무인기가 소규모였다. 2미터 이내였다. 그래서 우리가 대응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전투기를 띄우다가 전투기가 추락을 하기도 했다. 또 예전에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이 그 근처에 골프장으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 이게 지금 전투기를 밑에서 대응사격을 하는데도 무인기를 추락시키지 못했는데 또 레이더로 무인기인지 아닌지 세때인지 뭔지 구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다. 정말 군이 모르고 있었느냐. 알고 있었으면서 은폐를 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군이 능력이 없는 것이냐. 은폐를 하려고 했느냐. 군은 지금 이야기가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너무나 식별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국방부의 발표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인기냐 세때냐 레이더로 정확하게 판별할 수가 없었다. 이건 국방부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거기에 대응하는 방법. 전투기를 왜 띄웠느냐. 격추가 도저히 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그 대응은 잘못된 것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 구리군도 모르고 있을 때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신원식 의원. 역시 장성 출신입니다. 민주당이 우리 군보다 북한의 무인기 항적을 먼저 알았다면 이건 민주당이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자백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아무리 군 출신이라고 해도 이 항적을 무인기의 항적만을 보고 용산 대통령실 상공이 뚫렸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김병주. 자신은 지금 국방부의 자료를 보고 항적을 추적하면서 이렇게 예상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김병주가 다른 곳에서 정보를 받고 있었던 것인가. 꼭 북한이 아니어도 다른 곳에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논점에 대해서 북한의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촬영을 했나. 이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맞다. 안보 상황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8일 동안 금지구역 침투를 국방부는 왜 몰랐느냐. 이걸 은폐한 것이냐 정말 모르는 것이냐. 이 부분은 국방부가 그동안 경험, 업무, 전투태세, 기강회의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국방부가 알지는 못했다. 이 부분에 지금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우리 군도 모르고 있을 때 어떻게 먼저 알았느냐. 이 부분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주가 이 부분을 먼저 알았다고 하는 것은 정보 부분에서 다른 곳에서 첩보를 입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종합적으로 이제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때의 문제냐. 윤석열 정부 들어서의 문제냐. 80%, 90%는 문재인 정권의 문제인 겁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미사일을 쏘았는데 미사일이 인근에 골프장으로 떨어지고 전투기를 띄웠는데 전투기가 추락을 하는 것. 모두 드러나고 있는 것이 연습이 없었다. 연습도 없었고 기강도 해이해졌고 전투태세도 전혀 제대로 가다듬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북한에 대해서 대화 위주로 대화에만 구걸하고 매달리면서 평화쇼만 하면서 당시에 지난 5년 동안 우리 국군은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또 전투태세를 가다듬고 이렇게 하면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문재인 정권 때 많은 장성들이 옷을 벗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대북평화쇼, 대화 이 부분으로 방향이 맞지 않는 많은 장성들 물론 또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지역적인 이유도 있고 그래서 많은 장성들이 옷을 벗었는데 이렇게 문재인 정권 5년을 거치면서 해이해질 대로 해이해진 이 군 기강, 전투태세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금 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개혁을 내세워야 한다. 이건 국방개혁 차원에서 전반적인 국방개혁 차원에서 접근을 할 때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나간다. 어떻게 개혁해 나간다는 부분도 분명해진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 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질해야 된다. 많은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문재인 정권 탓이라고 할테냐. 윤석열 정부 탓이 아니냐.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듭되고 있는 이 군의 기강회의, 연습부족. 이 부분을 7개월 된 정권이 무슨 책임이 있다면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되느냐.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8, 90%는 문재인 정권 때 쌓여온 군 기강회의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윤석열 정부가 군에 대한 인사조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 군의 기강이라든지 훈련 부족 이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바로잡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무인기 부분에 있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의 대응, 더 강력하게 대응하라. 북한의 도발에 비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압도적으로 대응을 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해도 지금 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지금 군의 기강이라든지 전투태세로는 대통령의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투력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금 이 책임을 지난 정권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 5년의 책임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 나가느냐입니다. 기강도 세워야 하고 인사조치 필요하다면 인사조치도 해야 되고 사과가 필요하다면 국방부 사과도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해나가는데 책임 소재를 분명히 아는데 그 책임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권 5년에 있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단순히 기강 확립, 연습을 많이 해라, 군부대를 창설해라, 압도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게 단실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 개혁을 내세워야 한다. 전체로 국방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대통령실에서도 국민에게 설명해야 하고 집권 여당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맞춰줘야 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 옮긴다. 이걸 단순히 선거제도 개편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정치개혁, 국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 여야 정치권 전체를 개혁을 하자.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헌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장기적으로 보고 이것도 바꿔나가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책임 소재도 분명해지고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 경제 모두가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5년에 잘못된, 흐트러진 이 국정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인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설명이 되어야 된다. 이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 소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